마파라치 채널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방탄소년단의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라스베가스 콘서트 마지막 날의 사전 사운드 체크 시간 모습들입니다. 오늘 남준이는 완전 개나리 병아리 같이 노란 옷을 입고 왔는데 아침부터 귀엽고 난리네요. 정국이 온후의 사책 의상은 평소처럼 편해 보이면서도 예쁜데요. 오늘도 좋은 컨디션 유지하며 멋진 콘서트 기대합니다. 지민이는 오늘도 아주 캐주얼한 편안한 의상으로 나왔네요. 짧아진 머리 스타일 때문에 너무 어린 학생 같네요. 뿅아리 저기요 멀리서 봐도 잘생긴 남자분 편안한 의상에도 미모가 빛납니다. 저기요 멀리서 봐도 잘생긴 남자분 편안한 의상에도 미모가 빛납니다. 우리 윤기 영상 찾기 힘들었네요. 윤기 좀 많이 찍어주세요. 오늘 비는 하얀 셔츠에 하얀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 신고 아주 시원해 보입니다. 이번 라스베가스 콘서트 때마다 약간씩 새로운 모습과 웃음을 선사해 주었는데 오늘도 많이 기대되네요. 멤버들이 시점에서 바라본 아미들 모습인데 함께 즐거운 여기 있는 아미님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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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